너무 감성이 촉촉해지지 않나요? 네 언니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죠? 감사합니다 약간 노래 친구들한테 모니터 시켰는데 처음에 나오기 전에 엄청 소리 땡긴다고 정말 그러한가요? 네 감사합니다 어... 여보세요? 네? 누구야? 안녕? 누나 누군 줄 알아? 몰라요? 누나라고 하기엔 너무... 죄송합니다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요 여러분 그 라라랜드 아시나요? 라라랜드 영화 라라랜드 City of Star 라고 많이들 아시죠? 네 그 노래는 사실 남자 여자 이렇게 커플로 해야 되는 것인데 커플이... 죽이도 안되가지고 혼자 쓸쓸하게 할텐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허밍 라라라라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쵸? 네 네 근데 되게 다들 흥이 많으신데 못하는거죠? 이렇게 군추를 노래 막 다 발라드만 해서 맞아요? 네 부하골 맞습니다 네 부하골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50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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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